안녕하세요. 저는 초능력자에서 초능력자 역할을 맡습니다. 제가 맡은 임균암 역할은 정말로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그런 인물입니다. 제가 남자 둘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을 한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기존에 남자 투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찐하고 스릴러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나온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11월에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